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원 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건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랴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산상순이 시작할 때 마태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신의 산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신의 산 앞에 온 이스라엘이 나아오고 또 그 중에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신 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마태는 산상순을 시작하면서 똑같은 구조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아오고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 산상순이 선포된 자리는 구약의 신의 산과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의 신의 산은 매우 두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나 못 나아갔습니다. 모세만 구별되어서 올라가고 누구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으면 그러면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갔다가는 누구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과 신현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물을 피체로 먹어선 안 됩니다. 부정한 것들을 만지거나 먹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추수를 하고 나서는 떨어진 나달들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아와 과부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알려주신 것이 구약의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다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신 율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오늘 산상수원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앞에 죄인들이 나아왔습니다. 그 자리 앞에는 장녀도 있고 세리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이 아무 구분 없이 나아왔습니다. 이것은 신의 산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독생자의 자격, 자녀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내뱉지도 못했습니다. 십계명의 상계명인 출애국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못 부르고 나의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신 써서 불러줘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호칭하는 것이 여러 군데 발견이 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나 많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꿈도 못 꿨던 일이 오늘 산상수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복음 6장을 꼭 이후에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색연필을 한번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라고 호칭하신 게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색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워보니까요. 총 13번을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라고 호칭을 하시고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시는 것은 3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총 34절 중에 13번이니까 계산해 보면 세 구절 중에 한 번씩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아예 의도를 갖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가 태어나고 갓난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빠, 아빠 해봐. 엄마, 엄마 해봐. 저도 저희 두 딸에게 그렇게 한번 아빠 소리를 듣고 싶어서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수시로 아빠, 아빠 해봐. 저는 꼭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에 나와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빠 해봐. 꼭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산상수는 똑같은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율법에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감격스럽게 읽으셔야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자녀로 들이신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사는 거야. 넌 이렇게 살아도 돼. 마치 하나님의 자녀 교육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6절은 구제생활, 7절에서 15절은 기도생활, 16절에서 18절은 금식생활. 이렇게 이어집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여기까지는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9절에서 24절은 재정생활, 25절에서 34절은 생활 전반에 걸친 염려의 문제. 그러니까 오늘 이 다섯 가지 영역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반 모든 삶의 영역을 아우르는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제, 기도, 금식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재정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염려의 문제 이거를 다 다루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 눈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금하시는 말씀이 여러 군데서 등장합니다.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16절에 금식할 때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거 다 너무 귀한 생활인데 이 많은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들은 길거리, 큰 길거리에 나아가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회당에서도 제일 앞자리에, 성전에서도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손을 들고 다른 사람이 다 보도록 기도합니다. 금식을 할 때는 금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구제할 때는 그렇게 찾아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의 가장 깊은 곳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새벽 예배를 나와도 새벽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오늘 단임 목사님이 나오셨나 안 나오셨나 제일 먼저 제가 쳐다보는 것이 그곳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내가 왜 하나님 뵈로 나왔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저의 육신은 그렇게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눈치 보며 살지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가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잘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기도, 금식, 구제 그러면 귀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인정을 못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깊은 속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아직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평가를 잘 받아야 해요. 그래야 내 가치가 인정을 받는 거야. 전형적인 율법주의.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끊임없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 나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를 이단들이 이용합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이지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그 신천지의 실상이 뉴스에서 나오면서 충격적인 것은 그들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늘 14만 4천을 그렇게 외치면서도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애쓰지요. 그 말은 아직 구원받은 자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율법주의. 무서운 율법주의. 어떤 어떤 점수를 따야 되고 어떤 어떤 지경에 올라가야 그래야 인정받고요. 그래야 그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이 율법주의가 무섭게 뿌리 내려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그렇게도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마음은 늘 공허합니다. 왜 그렇죠? 나를 온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조차 나 스스로를 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누가 나를 온전히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만족이 되셨어요. 우리의 기쁨이 되셨어요. 우리를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일어나는 변화가 더 이상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에 목매어 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안에 온전한 만족이시고 기쁨이시고 나를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그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간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이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받으시면 안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의 평가 잘 받아야 돼. 사람의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평가 잘 받아야 돼. 이렇게 여기시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채점표 들고 우리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점수표 들고 우리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꼭 그렇게 사람 눈치 보듯이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은밀한 중에 우리를 기뻐하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누리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것을 하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것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종아.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는요. 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그 기쁨 때문에 기도하고 그 기쁨 때문에 구제하고 그 기쁨 때문에 금식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우리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가 우리를 평가하는 거 아니고 학벌이 우리를 평가하는 건 아니고 나의 자녀가 우리를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평가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평가 받았어요. 너는 하나님의 곳이야. 너는 내 곳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람 눈치 보며 사는 사람 아닙니다. 거기에서 자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오. 이 기쁨으로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산상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구조로 보면 5장에서 7장의 정중앙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정중앙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산상수은에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다고 이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참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벌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사람 찾아다닙니다. 은행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 찾아가지요? 하나님 찾아갑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전에는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갈 분이 계셔요.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누고 싶잖아요. 이제는 내가 기쁜 소식 생겼을 때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고백할 분이 계셔요. 아버지가 계셔요. 그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부유하십니다. 그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얼마나 놀라오는 애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분이 계신 거예요. 언제든지 찾아갈 분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의 내용 또한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부족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도 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게 뭡니까? 다른 종교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출발은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출발이 있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은 문제가 터지면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내 삶의 가장이니까 염려해야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살 국리를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내 삶의 가장은 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집, 내 삶의 집에 왕이신 하나님, 내 부모님, 내 아버지가 계셔요. 그래서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염려하시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것이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저 사람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저 나라도 알게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하는 삶이죠. 오늘 본문 33절에 중보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기도를 해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필요만 아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받는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자여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25절부터 길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세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피인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공중의 새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일로 나아갈 수 있죠. 이거는 명령이라서 순종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 먹고 자고 입는 일에 대하여는 나의 아버지가 책임지셔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잘까? 평생 이 고민만 하다가 이 고민만 하다가 마지막에는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 문제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오늘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자유한 삶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허락되었어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첫 번째 사람 눈치 보며 사는 거 아니라고 하셔요. 사람 눈치 보며 사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공허하게 마음을 채웠던 삶을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소서. 은밀한 중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진정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붙잡고 온 하루를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람 눈치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휘둘려 사는 삶을 이제는 그치고 은밀한 중의 나를 사랑하시고 은밀한 중의 나를 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사람 눈치 보면서 공허한 마음을 채웠던 삶을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은밀한 중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진정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고 그 만족으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를 우리 이 시간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황홀한 일이 언제든지 내가 기도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 구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이 놀라운 자유가 허락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녀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삶의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문제를 가지고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녀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녀의 기도가 또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